안녕하세요. 곽기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MDb 영화 정보 웹사이트로부터 한 해 동안 인기가 있었던 영화 100개를 검색을 하고 그렇게 검색된 100개의 영화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 정보를 X-Path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IMDb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검색창 옆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Advanced Search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은 Movies TV&Video Games 아래에 Advanced Title Search라는 링크가 보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화에서 영화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타입에다가 Feature Film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는 2018년도에 발간된 영화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이라고 이렇게 연도를 기입을 하시고요. 맨 밑에를 내려보면은 몇 개의 영화를 가져올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isplay Options에다가 페이지당 100개를 우리가 가져오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개의 영화를 검색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Search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2018년도에 발간된 영화를 인기가 높은 순으로 쭉 정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100개의 데이터가 추출이 됐을 텐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영화가 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100개의 영화 정보는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순위 정보가 있고 영화 제목이 있고 장르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수익 정보가 있고 이러한 영화에 대한 정보들이 100개의 영화 모두에 대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상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정식으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신 IMDB 영화 순위 데이터도 그러한 패턴의 한 예입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100개의 영화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정식으로 영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 중에서 순위 정보, 영화 제목 정보, 줄거리 정보, 상영 시간 정보, 장르 평점, 감독 이름, 투표 수, 한 해 동안 거둔 수익 뭐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번 차례대로 수집을 해갖고 100개 영화에 대해서 다 모아갖고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웹사이트의 URL을 카피를 해서 웹사이트로부터 HTML 문서를 읽어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URL을 카피를 해갖고 R 환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카피한 정보를 먼저 URL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로부터 HTML 문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XML2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read.stml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HTML 문서는 HTML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Xpass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의 특정 콘텐츠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읽어드린 HTML 문서를 파싱을 해야 됩니다. XM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HTML 파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HTML 문서를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싱된 결과를 HTML.past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파싱된 문서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웹사이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Xpass를 이용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추출할 정보들과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F12 키를 눌러서 요소 탐색기를 불러오고요. 우리가 추출할 정보와 소스 코드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위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순위 정보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1, 2, 3, 4 이런 것들이 순위 정보인데요. 그 데이터가 HTML 코드 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고 순위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의 컨텐츠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하이라이트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순위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팬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팬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스팬 태그에 클래스 속성 값이 리스터 아이텀 인덱스 언볼드 텍스트 프라이머리 이런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위 정보를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위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랭크란 변수에 다 저장을 할 거고요. xpath as 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특정 xpath가 가리키는 곳의 컨텐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파싱한 문서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 우리가 가져올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노드셋을 가리키고 있는 xpath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웹사이트로 가보시면 스팬 태그 안에 순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팬 태그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밑에도 당장 스팬 태그가 있습니다. 여러 스팬 태그가 있는데 그러한 스팬 태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속성 값이 이러한 값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스팬 태그를 찾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순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스팬 태그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클래스 속성 값이 이러한 값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스팬 태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list item index onboard text primary 이 값을 우리가 다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요.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copy라는 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엘리멘트를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copy 엘리멘트를 선택을 해갖고 이 해당 부분의 코드를 우리가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express를 정의를 할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스팬 태그를 찾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스팬 태그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성 값을 가지고 스팬 태그를 식별을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속성 값이 아까 보셨던 굉장히 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속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한 걸 보시면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복사를 해다가 재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express는 순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노드셋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그 노드셋에서 우리가 값을 가져와야 되죠. xml valu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랭크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순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순위 정보를 우리가 숫자로 만들어 갖고 나중에 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랭크 변수를 as numeric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저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저 데이터가 숫자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영화 제목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stml 코드를 보시면 a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태그를 식별을 해서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제목을 가져오면 될 텐데요. 이 a태그는 사실은 이 웹사이트에 여기저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화 제목만이 포함되어 있는 a태그를 식별하기 위한 그러한 정기 표현식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a태그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스팬 태그 바로 아래에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영화 순위 정보를 포함했던 스팬 태그 바로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영화 정보 가운데서 순위 정보를 추출했던 그 x패스를 활용을 해서 이 a태그를 식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a태그는 스팬 태그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스팬 태그 노드 추출할 때 사용했던 x패스를 이용을 해서 이 스팬 태그와 a노드 간에 둘 간의 상대적 위치를 반영한 x패스의 액시스를 추가하게 되면 a태그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만들었던 x패스를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스팬 태그를 식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 제목은 저 스팬 태그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following sibling이라는 x패스 액시스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a태그를 식별할 수가 있죠. 스팬 태그를 찾고 여기까지가 스팬 태그였죠. 여기까지가 스팬 태그였고 스팬 태그를 찾고 그 아래에 형제 노드로서 있는 a태그를 찾게 되면 저 웹사이트에 있는 그 수많은 a태그 중에서 우리 영화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는 a태그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찾은 a태그로부터 xnl value 암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하게 되면 영화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가져올 수가 있죠.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면 100개의 영화 제목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영화 제목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a태그는 h3라는 태그 밑에도 있죠. h3 아래에 a태그를 식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영화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h3 중에서도 클래스의 속성 값이 list item header in 그러한 h3를 찾게 되면 그 밑에 있는 a태그에서 영화 제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xpath를 한번 만들어서 영화 제목을 추출할 수가 있는지 시도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xpath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h3를 찾고 그 안에 있는 a태그를 찾아갖고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h3를 찾고 그 밑에서 a태그를 가져오면 되는데 h3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 값이 아까 보셨던 list item header in 그러한 h3를 찾으면 되겠죠. list item header in 그러면 h3 노드 아래서 a 노드를 찾아갖고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 h3가 이렇게 제한이 됐죠. 클래스의 속성 값이 list item header in 그러면 저러한 속성 값을 갖는 h3 밑에서 a 노드를 찾아갖고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역시 100개의 영화 정보가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줄거리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동일한 요령으로 영화 줄거리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줄거리의 컨텐츠를 클릭해 보시면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p 태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p 태그 안에 영화 줄거리가 간단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p 태그의 클래스의 속성 값이 텍스트 뮤티드입니다. 그래서 p 태그를 찾는데 클래스의 속성 값이 텍스트 뮤티드인 p 태그를 찾아갖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영화 줄거리 데이터를 디스크립션이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xpass as a fly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싱된 문서를 첫 번째 인서로 지정하고 xpass를 지정해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p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 태그의 클래스의 속성 값이 뭐였냐 하면 텍스트 뮤티드인 값이었어요. 그래서 노드 트리 상에서 p 태그를 찾고 그 p 태그의 클래스 속성 값이 텍스트 뮤티드인 그러한 p 태그를 식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영화 줄거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식별한 노드셋으로부터 XML 벨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가져오게 되면 영화 줄거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행을 해서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개의 영화 줄거리가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영화 줄거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앞에 이 엔터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텍스트 양 끝에 줄바꿈이라던가 아니면 텍 같은 이러한 공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전처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전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림 WS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양쪽 끝에 여백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죠. 양쪽 끝에 여백을 없앤 다음에 다시 내용물 한번 보시면 깨끗하게 여백 없이 잘 텍스트가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추출한 텍스트 양 끝에 줄바꿈이라던가 탭 같은 그러한 여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XPSS 플라이 함수에 XML 벨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추출을 할 때 추가적인 인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트림 WS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나중에 다시 전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림이라는 인수에다가 트루를 지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앞뒤 여백이 있는 경우 삭제를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랑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XML 벨류 함수를 지정을 할 때 트림 인수에다가 추가로 트루를 지정을 해서 콘텐츠를 추출한과 동시에 여백도 동시에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의 상연 시간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상연 시간 데이터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벤져스의 상연 시간은 149분인데요. 그 데이터는 지금 스펜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펜 태그의 클래스가 런 타임인 그러한 스펜 태그를 우리가 식별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상연 시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XPS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추출한 데이터는 런 타임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트리구즈 상에서 스펜 태그를 식별을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스펜 태그는 클래스의 속성 값이 런 타임인 그러한 스펜 태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 값이 런 타임인 스펜 태그를 식별하는 정기 표현식을 정의를 하게 되면 저 정기 표현식으로부터 우리는 상연 시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드셋에서 xml valu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연 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시면 상연 시간 데이터 100개가 정확히 다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연 시간을 우리가 숫자로만 좀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 스페이스와 min 이렇게 있는 이 텍스트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거를 숫자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as.numeric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바꾸고요. gsub 함수를 이용해서 space하고 m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식별을 해서 빈 quotation 마크로 대체를 합니다. 결국 삭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추출한 런 타임 벡터에서 이 작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런 타임 이란 변수로 저장을 하고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숫자로 바뀌어 있는 상연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여러가지 통계 분석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런 타임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영화 시간이 85분이었고 가장 긴 게 159분이었습니다. 평균 약 119시간 정도 상연 시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 장르 데이터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장르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르는 상연시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네요. 이걸 클릭을 해 보시면 장르 데이터는 역시 스펜택에 포함되어 있는데 클래스의 속성 값이 장르인 그러한 스펜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 장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아까 런타임을 추출할 때 사용했던 엑스페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카피에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속성 값이 장르인 그러한 스펜택을 찾아갔고 그 안에는 값을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되면 장르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된 결과를 보시면 100개의 장르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백이 앞뒤에 있죠. 앞에 엔터키가 들어가 있고 뒤에 스페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스페이스가 있을 때 우리가 XNLValue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을 할 때 추가적으로 Trim 인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저런 공백을 없앨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PS를 정의한 다음에 XNLValue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올 때 Trim이퀄 True를 지정해갖고 공백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고 다시 보시면 이번에는 공백들이 깔끔하게 제거된 그러한 장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장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지금 3개 또는 2개 뭐 1개 이렇게 여러 개의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장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그 가운데 대표 장르 하나만을 좀 추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맨 앞에 장르를 대표 장르로 삼아갖고 그 영화를 대표하는 장르로서 데이터셋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이 콤마 뒤에 내용을 다 삭제하면 되겠죠. 콤마 뒤에 나오는 그러한 문자라든가 공백을 삭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장르만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ub 함수를 이용해서 정기 표현식으로 저 콤마 뒤에 내용을 삭제를 하는 패턴을 지정을 하고 다시 장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정기 표현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콤마가 나오고 이미의 문자가 나오고 그것이 한 개 이상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식별을 하게 되면 저 콤마 뒷부분에 텍스트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식별된 텍스트를 빈 코테이션 마크로 대체하게 되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장르 팩터에서 그러한 대체 작업을 실행을 해서 다시 장르라는 변수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 데이터는 일종의 범주죠. 영화의 범주. 그래서 우리가 범주로 지급하기 위해서 팩터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환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9개의 레벨을 갖는 팩터 데이터로 장르 데이터가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 평점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평점 데이터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점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소 탐색기에서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롱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태그를 우리가 식별을 해서 그 안에 콘텐츠를 가져오게 되면 영화 평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롱 태그는 이 평점 데이터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디테일드 파퓰레로티 좀 진하게 써있는 텍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역시 그것도 스트롱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태그만을 식별을 하게 되면 영화 평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태그의 위에 노드를 한번 살펴보면 div 태그가 있습니다. 그 div 태그 아래에서 우리가 스트롱 태그를 찾게 되면 평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스트롱 태그만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에 있는 div 노드를 식별하고 그 밑에서 스트롱 태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상위의 div 노드는 네임 속성의 값이 ir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임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상위의 div 노드를 식별을 하고 그 밑에서 스트롱 태그를 식별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평점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트리그주 상에서 div 노드를 찾고요. 그 밑에서 스트롱 노드를 찾으면 되는데 div 노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네임 속성 값이 ir인 그러한 div 노드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div 노드 아래의 스트롱 태그에는 우리가 원하는 평점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드셋을 추출을 한 다음에 xml valu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추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100개의 평점 데이터가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평점 데이터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xpass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div 노드를 봤을 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배율이라는 속성에 역시 또 평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태그까지 갈 필요 없이 div 노드를 식별을 해서 그 안에 데이터 밸류의 속성에 있는 속성 값을 가져와도 역시 우리가 평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xpass를 정의해서 평점 데이터를 다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div 노드로 일단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별된 div 노드 내에서 우리가 속성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xml value 함수가 아니라 xml get attr 함수를 써야 되죠. 거기에서 data value라는 속성에 접근해서 그 속성 값을 가져오게 되면 이거 역시 평점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똑같은 그러한 평점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pass를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정의를 해서 평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추출한 평점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분석을 위해서 숫자로 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로 변환된 평점 데이터를 보시면은 커테이션 마크가 다 없어지고 숫자로 지금 깔끔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요약 통계량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죠. 평점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을 구해보시면은 평균 6.82 정도의 평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감독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역시 영화 감독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곳의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감독의 이름은 여기 디렉터스 옆에 있죠.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A 태그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영화 감독이 여기처럼 두 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영화는 영화 감독이 한 명이지만은 지금 이 어벤니더스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이 두 명이 있죠. 그래서 영화 감독은 두 명 이상이 포함될 수가 있고 A 태그가 그러면은 두 개에 걸쳐서 영화 감독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의 수만큼 A 태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A 태그가 있는데 그 밑에는 주요 출연진 배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은 앞에 몇 개 A 태그에 포함이 돼 있고 우리는 그 많은 A 태그 중에서 첫 번째 A 태그만 선택을 해서 대표 감독 이름만 하나만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 태그를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 엑스패스를 정의를 할 때 이 A 태그는 이 웹페이지 내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A 태그만 정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화 감독을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의 P 태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상위의 P 태그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위의 태그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이 포함되어 있는 그 상위의 태그가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면 상위의 태그가 클래스의 속성값이 리스트 아이텀 컨텐트인 이 div 태그 아래에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v 태그 아래 P 태그 아래 A 태그 안에 영화 감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이 트리그 주상에서 클래스의 속성값이 리스트 아이텀 컨텐트인 그러한 div 태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P 태그를 찾고 그 아래에서 A 태그를 찾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영화 감독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엑스패스를 정의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찾을 로드부터 차례대로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div 태그를 찾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를 찾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래 A 태그를 찾습니다. 이렇게만 찾으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계층 구조는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iv 태그를 찾는데 어떤 div 태그냐 하면 클래스의 속성값이 아까 뭐였냐 하면 리스터 아이텀 컨텐트였어요. 한번 볼까요? 속성값이 리스터 아이텀 컨텐트인 그러한 div 태그를 찾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div 노드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P 태그를 찾는데 그 밑에도 P 태그가 많이 있죠. 여기만 해도 지금 세 개가 보입니다. 근데 그 P 태그 중에서 클래스의 속성값이 비어있는 그런 P 태그를 식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 태그도 우리가 클래스의 속성을 가지고 좀 제한을 해줘야 되죠. 속성값이 비어있는 그래서 빈 quotation mark 그렇게 줍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P 태그까지 도착을 했어요. div 노드를 찾았고 P 태그를 찾았고 그 중에서 A 태그를 찾아야 되죠. 제가 첫 번째 A 태그에 있는 감독의 첫 번째 감독만 식별을 해서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A 태그 아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추출하게 되면 대표 감독 한 명이 추출이 되겠죠.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100명의 감독이 잘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또 추출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 P 태그를 보시면 P 태그의 클래스 숙성값 가지고 우리가 식별할 수도 있지만 P 태그의 위치를 보시면 세 번째 P 태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DIV 노드를 식별하고 그 밑에 P 태그 중에서 세 번째 P 태그를 찾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감독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P 태그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숙성값을 가지고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역시 100명의 감독 이름이 잘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스펜 태그네 포함되어 있죠. 스펜 태그 내에 값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스펜 태그는 P 태그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스펜 태그는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P 태그부터 우리가 식별하고 그 P 태그 아래에 스펜 태그를 찾아보겠습니다. P 태그도 웹사이트에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클래스의 속성값을 가지고 식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X패스를 정의를 해보면 P 태그를 먼저 찾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서 스펜 태그를 제가 찾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P 태그와 스펜 태그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P 태그의 범위와 스펜 태그의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P 태그는 클래스의 숙성값이 이런 SortNumbersVisible 이라는 그러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값을 카피를 해다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 태그를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펜 태그도 보시면 네임 속성이 nv인 그러한 스펜 태그에 우리가 원하는 투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속성이 nv라는 그러한 속성값으로 또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P 태그와 그 다음에 스펜 태그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별된 P 태그 아래에 스펜 태그로부터 우리가 값을 가져와야 되죠. 값을 가져온 함수는 xnl value 함수로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이 스펜 태그의 네임 속성값이 nv인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밑에 더 있죠. 똑같이 P 태그를 부모노드로 갖고 있고 그 아래 스펜 태그 중에서 네임 속성의 nv값이 갖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x-pass로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두 개에 있는 값들이 다 추출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스펜 태그입니다. 두 번째 스펜 태그는 그 수익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표 데이터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스펜 태그 중에서 두 번째 스펜 태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임의 속성값이 nv인 스펜 태그가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스펜 태그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투표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뽑아진 스펜 태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내가 원한다 하는 식으로 X패스를 지정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투표수가 포함되어 있는 정확한 X패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노드셋으로부터 값을 가져오게 되면 투표수를 추출할 수가 있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00개의 투표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투표수도 우리가 숫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as-to-numeric 함수를 이용해 숫자를 변환할 거고요. 그 전에 g-sub-함수를 이용해서 저 콤마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콤마를 식별을 해서 그거를 빈 quotation mark으로 대체하게 되면 삭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포트를 다시 보시면 깔끔하게 숫자로 변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ummary 같은 요약통계량 함수를 이용해서 포트의 요약통계량 지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표수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투표수 데이터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태그 구조를 다시 보시면 p 태그 아래에 스팬 태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팬 태그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스팬 태그 중에서 두 번째 스팬 태그를 찾아도 역시 우리가 원하는 투표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스팬 태그 중에서 네임의 속성 값이 n 윙으로 찾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그걸 찾았습니다. 이렇게도 물론 되고요. 지금처럼 5개의 스팬 태그가 p 태그 아래에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투표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스팬 태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번째 스팬 태그를 추출을 해도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복잡하게 속성을 갖고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그냥 p 태그 아래에 스팬 태그에 위치 정보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스팬을 해볼 수 있는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역시 100개의 투표 데이터가 정확히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방법이나 볼까요? 이 스팬 태그에는 네임 속성 말고 데이터 밸류 속성이 있죠. 그래서 스팬 태그에 있는 컨텐츠를 XM 밸류 함수로 끄집어내 오는 방법도 있지만 스팬 태그에 데이터 밸류의 속성 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속성 값을 가져와서 투표수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별하는 노드셋 정보는 똑같고요. XM 밸류 함수 대신에 XMLCATATR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데이터 밸류라는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역시 원하는 투표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영화로부터 벌어드린 흥행 수익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수익 데이터는 HTML 계층 구조상에서 앞에서 추출했던 투표수 데이터와 유사한 구조적 위치에 있습니다. 수익 데이터의 컨텐츠와 관련된 HTML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P 태그 아래에 스팬 태그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임의 속성이 n, v, in 그러한 스팬 태그가 P 태그 아래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스팬 태그에 수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P 태그 아래에 스팬 태그가 모두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 스팬 태그에 수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팬 태그에 포함되는 수익 데이터는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스팬 태그의 컨텐츠 안에는 100만 달러 단위로 저장되어 있고 스팬 태그의 데이터 밸류 속성에는 속성 값으로 달러 단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밸류 속성에 포함되어 있는 달러 단위로 저장되어 있는 수익 데이터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투표수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가져와서 일부 재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P 태그에 포함되어 있고요. P 태그에 스팬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임 속성의 값이 nv인 그 스팬 태그의 두 번째 스팬 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값은 데이터 밸류 속성에 있는 속성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xml get at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밸류 속성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xpass를 지정을 하고 xml get attr 함수로 속성 값을 추출하게 되면 수익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사한 방식으로 다섯 번째 스팬 태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스팬 태그를 xpass로 지정을 해서 데이터 밸류 속성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역시 똑같이 수익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xpass를 수정을 해서 동일한 수익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출한 수익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는 100개의 영화에 대해서 수익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는데 총 82개까지만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그로스 벡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어봐도 이렇게 8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0개의 영화에 대해서 추출했는데 82개뿐이 수집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IMDb 웹사이트에는 영화 수익이 공개되지 않은 영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트를 가보시면 세 번째 영화 같은 경우는 수익 데이터가 포함이 안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수익 데이터 값을 가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영화의 흥행 수익이 누락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수익 데이터가 없는 것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없는 부분은 안 가져오고 있는 부분만 쭉 모아서 출력을 해줬기 때문에 82개의 데이터가 넘어오긴 했는데 18개의 데이터는 지금 안 넘어오고 어느 영화가 그 18개에 포함되는지는 이 데이터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일부 누락되어 있을 때는 누락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스팬 태그는 여기 있는데 이 스팬 태그의 상위 노드가 P 태그가 있습니다. 상위 노드인 P 태그를 포함한 노드셋을 추출하고 그 노드셋 내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 다섯 번째 스팬 태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여기다 NA 값을 넣을 수 있도록 뭔가 체크하는 그러한 절차가 추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P 태그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셋을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출한 노드셋을 growth.node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노드셋을 추천한 함수로 getNodeset 이란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엑스패스로는 현재 P 태그를 포함한 노드셋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P 태그에 해당되는 엑스패스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고 가져온 노드셋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식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0개의 노드셋이 추출이 됐죠. P 태그는 100개가 있는 겁니다. 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P 태그는 100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100개의 노드셋이 추출이 됐습니다. 맨 앞부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 스팬인 태그가 여기 몇 개가 있는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두 다섯 개 스팬인 태그가 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영화 정보 중에서 수익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세 번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영화의 경우에 스팬인 태그가 지금 한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스팬인 태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X패스로 사용했던 네임 속성의 값이 nb인 두 번째 태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임 속성 값이 nb인 두 번째 스팬인 태그도 없고 P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다섯 번째 스팬인 태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네임 속성이 nb인 두 번째 스팬인 태그를 찾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 스팬인 태그를 찾게 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널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널 값은 최종 출력 비과의 어떠한 데이터 값으로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 개수는 100개가 아니라 82개의 데이터만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추출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명시적으로 Na가 출력되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지정한 저 X패스에 의해서 스팬인 태그를 찾는데 그 스팬인 태그를 찾는 과정에서 널 값이 나타나게 되면 Na 값으로 대체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널 값이 아니라 Na 값을 갖기 때문에 결제 값으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apply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S-apply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추출한 저 100개의 노드수에 각각에 대해서 스팬 노드 데이터를 추출한 작업을 하고 그때 추출한 값의 널 유부를 테스트한 다음에 만약 널이면 Na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한번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S-apply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우리가 사용할 노드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서 그 노드셋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노드에 적용할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X인수는 그로스 노즈에 포함되어 있는 100개의 노드셋 각각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노드셋에 대해서 X-pass S-apply 함수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섯 번째 스팬 태그를 찾습니다. 다섯 번째 스팬 태그를 찾는 X-pass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X는 100개의 노드셋 각각을 의미하고요. P 태그 아래 모든 하이노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P 태그에 해당되는 그러한 X-pass가 지정이 되고요. 그 점에 의해서 슬래시부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섯 번째 스팬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pass는 P 태그 아래에 다섯 번째 스팬 태그를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수익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xml get at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value 에 있는 속성의 값을 추출하게 되면 수익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얻어진 값은 리스트 구조이기 때문에 언 리스트로 리스트 구조를 해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값을 우리가 val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val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수익 데이터가 들어오고 없으면 null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null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is null 함수를 이용해서 저 val이 null인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val에 있는 것이 null이면 여기다가 na를 명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우리는 val에 있는 값을 그냥 리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xpass sfly 함수에 의해서 다섯 번째 span 태그 에 있는 값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 그 값을 그냥 리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값이 없어갖고 만약에 val에 null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 if문의 조건문의 테스트가 돼갖고 is null 함수에 의해서 null 값이면 true이기 때문에 거기에 val에 na값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na값이 할당된 값이 리턴이 되죠. 그래서 값이 있으면 있는 값이 나오고 값이 없으면 na값이 나오도록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본 겁니다.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100개 데이터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개수를 명시적으로 세어보면 100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na에 있는 값들은 지금 gross 데이터값이 없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의 영화에 대해서 100개의 수익 데이터를 추출을 했습니다. 82개는 값이 있는 거고 18개는 na값으로 출력이 돼서 값이 없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서와 달리 100개 영화에 대한 데이터를 결제값을 포함해서 누락없이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get node set 함수를 이용해서 node set 추출을 하고 이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s apply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x pass s apply 함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x pass 를 이용해서 p 태그와 그 high node 를 추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작업은 아까 get node set 함수를 이용해서 p 태그와 high node 를 추출한 그 작업과 동일한 그런 node set 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이 function 을 이용해서 추출된 값이 null 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했던 그 두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서 다시 결과를 보면 다시 100개의 흥행 수익 데이터가 잘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했던 그 두 개의 작업을 XPSS 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에는 숫자 천단일 나타내는 심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숫자로 한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growth란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콤마를 식별을 해서 빈 quotation 마크로 대체를 하고요. 다시 말해 삭제하고 그거를 as numeric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모든 값들이 숫자로 잘 변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숫자로 변환됐기 때문에 이제 summary 함수를 이용해서 요약통계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통계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인기영화 100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시면 순위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데이터 수집을 했고 줄거리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영시간 데이터 수집을 했고 장르데이터도 수집을 했습니다. 평점 데이터 수집을 했고 감독의 이름도 수집을 했고요. 투표수도 수집을 했고 끝으로 수익데이터도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집을伊 study 수집을 했고 수집을 했고 수집을 우 contributions 110 Sales 9 수집으로 Corey 최소 innati 수집을 contact 10 11 11 15 12 30 12 추출한 데이터가 많다 보니 타이핑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변수에 대해서 100개의 관측 값이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타이틀, 디스크립션, 런타임, 장르, 레이팅, 디렉터, 보트, 그로스까지 데이터 값이 잘 들어와 있고요 100개의 영화를 추출했기 때문에 행은 모두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율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저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보듯이 RStudio에서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값들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장르별로 흥행수익의 분포를 상자도표를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GG플라트 패키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GG플라트 패키지를 자각공간에 적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눈금을 우리가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즈라는 패키지도 한번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GG플라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먼저 그래프를 초기화를 합니다 지금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셋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을 지정을 합니다 에스테틱의 X축에다가 장르를 배출해서 각 장르별로 상자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Y축에는 그로스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저것이 달러 단위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큽니다 저것을 1000단위로 나눠갖고 1000단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000달러 단위로 Y축이 표현되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자도표를 그릴 거기 때문에 GOM 박스 플라트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박스의 색깔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의 경계선도 색깔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GOM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각 영화를 저 상자도표 상의 산저염도 형태로 찍어 보겠습니다 색깔은 블루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Y축의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Y축의 Scale 함수를 지정을 해서 Y축의 값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Scale Y Continuous 함수를 이용해서 Label을 지정을 할 텐데요 Labels에다가 콤마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콤마라는 함수는 Scales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인데 1000단위마다 쉼표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Labels 함수를 이용해서 X축과 Y축의 제목을 지정을 하고 Title 이름도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Subtitle, Caption까지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X축에는 장르가 배치가 되니까 장르라고 쓸 거고요 Y축은 수익 데이터죠 그래서 Cross라고 쓸 거고 단위가 지금 1000달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Title도 한번 적어 볼게요 Title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itle 밑에 우리가 Subtitle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Subtitle이라는 인수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부제목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하단 오른쪽에 우리가 캡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캡션 인수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쓸 수 있죠 이 Source Data Source는 IMDB에서 가져온 거다 하는 걸 출처를 이렇게 밝혀서 캡션 인수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래프 하단 오른쪽에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me 인수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텍스트에 폰트 스타일을 좀 볼드 채로 굵게 한번 나오게 해 보겠습니다 Title은 좀 굵게 나오면 좋으니까 Plot.title 인수에다가 텍스트를 굵게 나올 수 있도록 Element Text 함수를 이용을 해서 Face 인수에다가 Bold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의 제목도 좀 굵게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Plot.title이 아니라 Axis.txt 인수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그러한 인수들을 다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온 것 같죠?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X축에 장르가 있고 Y축에 수익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르별로 상자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그래프를 개선을 해 볼까요? 지금 이 산점들의 점들이 한 줄로 쭉 있어 갖고 서로 겹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지션 인수에다가 지정을 지정해서 좀 흩뿌리게 그렇게 흩어지게 좀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겹쳐진 것들이 상자를 좀 덜 가리도록 알파 인수에다가 0.5 정도를 줘서 좀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엄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등, 2등, 3등의 영화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 점들은 지금 100개의 영화들인데요 그 몇 개의 영화들 중에서 1, 2, 3위만 한번 타이틀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포인트 함수를 수정을 하게 되면 포지션 인수에다가 지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점들이 겹치지가 않고 적당한 위치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인수에다가 0.5 정도를 지정을 해서 저 점들이 상자를 좀 덜 가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엄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상위 3개의 영화에 대해서 영화 제목을 한번 저 그래프 상에 찍어 보겠습니다 에스테틱의 레이블에다가 찍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찍을 게 아니라 랭크가 4b 이하인 1, 2, 3에 대해서만 찍을 거죠 그래서 if els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랭크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찍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페이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랭크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영화 타이틀을 찍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찍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 텍스트에 색깔도 한번 찍어 볼까요 칼라인수에다가 레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굵게 폰트 페이스는 볼드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하지만 H 저스트하고 V 저스트는 0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된 코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잘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RCD의 줌 버튼을 눌러 갖고 화면을 크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점들이 아까와 달리 서로 겹치지 않고 적당한 위치로 좀 떨어져서 산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의 투명도도 약간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상자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서 보기가 좋게 편했고요 상자도표의 가운데에 있는 이 굵은 수평선은 중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장르별로 중위수를 보시면 애니메이션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 3개의 영화에 대해서 영화 제목을 화면에 출력하라 그랬는데 지금 2개밖에 안 찍혔죠 왜냐하면 3번째 영화에 수익 데이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반적으로 장르별로 수익 데이터 분포를 그래프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MDB 영화 웹사이트로부터 인기 있는 영화 100개를 검색을 해서 그 100개 영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영화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